자 판별식돼있어 2차 방식에서 진짜 많이 써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판별식 해를 판별한다 라는거죠 뭐 제대로 얘기한다면 해를 판별한다기 보다는 해의 개수를 판별한다 자 그래서 해의 개수가 2차식이면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올텐데 맞죠? 2개가 아닌 한개처럼 보이는 중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배웠어 중3때는 맞지? 근데 이제 없다는 없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중3때 배웠을 때 어떻게 됐냐면 d가 0보다 크다 같다 0보다 작다 판별식을 b 제곱 마이너스 4에 씨라 하자 맞지? 얘의 기준은 뭐였냐면 근의 공식 안에서 루트 안에 있는 놈이었어 기억납니까? 근의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이런 놈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2에 분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에 씨를 보고 우리는 d라 불렀거든 안에 있는 거를 맞지?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판별했냐면 얘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해가 몇 개? 두 개 이해됩니까? 또 얘가 0이 되어버리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랑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해는 요렇게 하나만 나오죠 2에 분해 마이너스 2로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음수가 되면 우리가 배웠을 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해는 없습니다 라고 배웠지만 우리는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걸 배웠죠 복소수라고 해서 i를 배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해가 없다가 아니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해가 두 개 한 개 없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중근 실근이죠 당연히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돼버려요 알겠니? 허근이 뭔지 알죠? 이제 허수의 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의 실수고 당연히 4분의 d도 나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방근의 공식인데 왜? 방근의 공식은 2로 나눠서 정리했던 거잖아 중간 거를 맞지? 근데 왜 4로 나누냐? 루트 안이니까 4로 나오는 케이스가 되어버려요 밖에서 2로 나오는 거는 루트 안에서는 4로 나오는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4분의 d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가는 내용이 문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근의 판별은 금방 설명한 대로 이번엔 d가 0보다 크다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해가 두 개 혹하면 안 돼요 됐죠? 허근도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d가 0이면 중근 같은 두 실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하면 얘도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디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어줘야 되고 해가 두 개인 두 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하면 판별식디는 0보다 커야 되고 됐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하면 판별식디는 0보다 작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완전제곱식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해서 만들어진 식이죠 근데 이게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봐봐 x-2의 제곱은 0이다 하면 실제로 이 식은 x-2가 두 마리로 되어 있는 놈이고 원래 각각으로 따진다면 x는 2 또는 x는 2입니다 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공통은 한 번만 적기로 했기 때문에 x는 2 한 번만 적고 여기에다가 중근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맞니? 판별식디가 0이면 중근 그러니까 완전제곱식과 중근은 무조건 같이 따라다니는 놈의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아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하면 판별식디는 무조건 빵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고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어요 자 2차 방식이 다음과 같을 때 근을 자 가질 조건입니다 지금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이거에 따라서 식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인데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는 판별식디가 뭐가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판별식디가 0이 돼야 되고 얘는 판별식디가 0이 작아야 되니까 나는 d만 구해도 되지 지금 d 구한 다음에 나중에 부동으로만 반대로 해주면 돼요 맞죠? 맞지? 자 판별식디 구하는데 요 앞에 봐봐 일부러 문제에서 짝수로 만들어 놨어요 b의 개수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써도 된다? 방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4분의 d를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계산 빠르게 하려면 방근의 공식 못 외웠다 하면 이제 외워야 돼요 중학교하고 다른 거다 맞죠? 답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는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4분의 d부터 해볼게요 자 4분의 d는요 b'제곱-ac에요 그러면 b'가 2로 나누는 거 이거 맞죠? 마이너스의 3 플러스 m 이게 b'야 그러면 b'제곱은 어차피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제곱하면 앞에 다 플러스 되니까 생략 됐죠?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렇게 나오죠? 이해 됩니까? 자 이게 판변식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빼기 m제곱이기 때문에 정리만 하면 6m 플러스 9만 되는거에요 이해 됩니까? 단순히 판변식만 쓴거죠 지금 그러면 1번 다음 끝났죠 왜냐하면 선생님 6m 플러스 9가 판변식인데요 이놈이 0보다 커야되요 두 실근을 가져야되거든 따라서 0보다 큽니다 맞죠? 2번은요 6m 플러스 9가요 0이 되야됩니다 중근이니까 3번은요 6m 플러스 9가요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 되나요? 자 정리해봅시다 6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자 6m은 뭐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큽니까? 맞죠? 그럼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맞나? 그럼 m은 아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계산할 것도 없죠 6만 붙이면 되고 맞죠? 세번째꺼는 9등호가 반대기 때문에 얘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가 되는거죠 그래서 가까이 나면 요런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같은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올 조건은 요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 학교 문제에서는 이거 3개를 다 안주죠 해보면 알겠지만 D만 구하놓으면 금만 구하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만 언급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 판별식으로는 근을 판별하는거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실근과 허근을 갖는다 뭐 이런식으로 되는데 자 봐봐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2차 방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식은 실근을 갖고 또 다른 2차 방식이 하나 있는데 얘는 허근을 갖는다 자 이거 둘 다 만족하는 K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죠 맞니? 그럼 첫번째식은 뭐하자 실근을 갖는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 D가 어떻게 되야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돼요 중근도 실근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의 판별식으로 한번 써보자 자 이 식은 판별식 쓸게요 자 얘도 앞에 짤 수 있어서 개선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맞죠? 맞니? 그럼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면 D' 제곱하면 얼마 안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입니까? 맞지? 이게 B 다시 2로 나눈값의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A씨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놈이 뭐가 되야된다 실근을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어요? 자 요거면 정리해봅시다 요거 풀면 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자 얘 풉니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쌤 짐 정리할때 분배 없이 빠르게 한다 맞죠? 이거 익숙해져야되겠죠 그러면? 네 느금도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니까 연습 안하면 연습 안하면 속도가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속도가 중요해요 알겠죠? 시험 푸는데 시험 모자라요 실제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푸는데요 문제가 진짜 난이도가 높은거 아니고서 내가 풀었는데 속도가 안 나왔다 하면요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듭니다 문제가 훨씬 더 풀이가 길고 어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일단 예를 뜻하는 말이고요 계속 정리합니다 K제곱에서 K제곱 빼면 없어지죠 2K 빼기 K하면 K 되죠 맞죠? 1 빼기 2하면 플러스 2 됩니다 플러스 3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K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되요 라는 첫번째에서 조건이 생기죠 맞니? 두번째 봅니다 졸지마라 지금 벌써 졸면 뭐 어떡하지 말입니까? 자 두번째 볼게요 또 판매식 씁니다 중간에 갖고 오면 어때요? 2의 배수죠 그럼 2다시 제곱 쓰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씩 쓸게요 자 두번째로 쓰면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K제곱이죠 근데 이놈은 허브를 가져야돼 0보다 작아야되죠 맞지? 이것만 갖다 풀자 풀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고요 얘랑 얘랑 날라가면 4K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아 4로 남았다 지금 K 플러스 1이죠 맞지? 1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똑같은 K란 말이야 여기서는 실근을 가져야되고 여기서는 허근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얘와 얘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답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 두개 연입하니깐요 K는요 뭐보다는 작아야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되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된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답의 범위는 이게 답입니다 어차피 계속 판변식만 쓰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판변식 내용까지만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이라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죠 맞죠? 그 다음 자 6번 봅시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경우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세앱하고 얘기했었죠 그 완전제곱식 아까 아까 완전제곱식이랑 마이 자체는 무조건 똑같은 식이 두개 나온다는 말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고 충분히 되려면 뭐가 되야된다 판변식 t가 빵 되야돼요 맞니? 그럼 이거 판변식 t가 빵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 이것도 봐봐 이거 앞에 2로 묶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2로 묶어낼 수 있죠 셀 이것만 잠깐 정리할게요 2에 2k-4입니다 맞죠? 그러면 b'가 지금 2k-4죠 맞죠? 자 정리할게요 더 4분이 됐을 수 있네요 4분이 됐으면요 이거 b'이니까 이것만 나와요 2k-4를 제곱한거에서 맞니? 마이너스 ac죠 a는 k-2 c는 3k-2입니다 자 이거 갖다 풀면 빵 나와야돼요 이게 중근을 가진 조건이고 중근이 완전제곱식입니다 자 얘가 빵 되구나 풉니다 완전제곱식 풀면요 4k제곱-16k-16k-16 마이너스에 얘 풀면 3k제곱 이거 지금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어야돼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자 얘가 빵이 아닌가 말이고 이거 정리하면 4k제곱에서 3k제곱하면 k점 넘죠 마이너스 16k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되면 마이너스 8k입니다 지금 단순계산이니깐 꼭 할 수 있어야돼요 이게 빵된다는 말이죠 맞지? 이거 인수분합시다 인수분하면 k-6 k-2 따라와서 따라와서 k는 뭐 돼요? 6 또는 k는 2인데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문제 잘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뭐라 되어있니? 문제 처음부터 읽어봐 2차식이라 되어있죠 2차식이기 위한 거는 얘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0 되면 안 돼요 문제에서 2차식이라 했잖아 k에 20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와서 20으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k값은 얼마다? 6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인데요 잘 봐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한등식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봐봐 x에 대한 어떠한 2차 방식이 있어요 근데 2차 방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고 하라고 되어있죠 맞니? 2차 방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대 일단 결론적으로 k값이 뭔지 몰라도 얘가 중근을 가진단 말이잖아 그럼 이거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판별식 쓰면 뭐 돼야 돼요? 0 돼야 되죠 맞지? 판별식 쓰다 봅시다 또 4분위기 쓸게요 4분위기 쓰면 k-a²-ac니까 k²-a²-b²-c 이게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자 여기 계속 갖다 툽니다 k²-eak plus a²-k²-a²-b-1이 0 이 말이죠 맞지? 정리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을 넣었어요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은 k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자 기억해야 된다 항등식은 푸는 요령이 딱 하나입니다 항등식은요 원래는 뭐 여러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수비교법을 쓰거든요 기억납니까? 항상 성립하는 시기라서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두 개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기억 안해도 이제 풀어야 돼 봐봐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이거죠 k²이 있다면 k²끼리 묶어주고 k가 있다면 k끼리 묶어주고 k가 없는 것은 없는 것끼리 묶어줘서는 0 만들어주면 이때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되고 0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 값 자체가 0되게 만들어야 되고 이 값 자체가 0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런 식이 성립하냐 문제에서 k 값에 관계없다면 k를 1집어넣어서 0되어야 되고 k에 2집어넣어서 0되어야 되니까 k에 100을 집어넣어도 0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거 다 다음 값이 0되라고 하면 앞에 곱해지는 놈이 0되면 돼요 그럼 k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네들이 곱하면 0이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항등식으로 정리시킵니다 k² 빼기 k² 날라갔죠 그럼 남는 거 지금 뭐였어요 k에 있는 거 이거 하나 있나 맞죠 그럼 내가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a에 k죠 항등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k 없는 거 정리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날라가나 이거 b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이게 0되어야 된단 말이고 결론적으로 아 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놈도 0이 되어야 되고 이놈도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k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될 테니까 맞니 이해돼요 결론 아 쌤 이거 푸니까 a는 얼마 되어야 되고요 0이야 되고요 자 성능이 아니고 b는 얼마 되어야죠 무조건 1대야 되죠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항등식 파트는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 맞죠 그래서 조금 계산만 빨라지면 되겠죠 안녕